1분 뚝딱 알쇠 시용, 은나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은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종례와는 달리 아주 크게 변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로써 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맞아요 천둥설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해서 어떤 삶의 방식이나 학문의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러한 인물이죠 철학자 칸트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나의 어떤 철학적인 인식체계는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즉 천둥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세상의 인식을 바꾼 것처럼 아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나의 이런 철학적 인식체계는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같다 라고 한 데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됐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한국 외교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기존 산업정책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아주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기억해 두시면서 자, 이렇게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종류와는 달리 크게 변하는 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